안녕하세요 최은옥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그동안은 별 이슈가 없어서 할말도 없고 내용이 없어서 준비 못하고 있다가 그동안 너무 오래되가지고 그동안 있었던 정보들을 아무 얘기나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까지 좀 반등하면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6월 13일에 거래량이 터진 이후로 쭉 빠졌다가 다시 6월 23일부터는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상승할 수 있었던 것은 외국인이 꾸준히 매수를 해주면서 같이 상승을 했습니다 연계금도 중간에 좀 샀고 사모펀드도 같은 기간에 매수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간에 매도한 것은 개인들이었고요 사실 그 사이에 충분히 좋은 뉴스도 있었는데 리아벡스의 비임상 독성 실험이 안정성을 확보했다는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최장암과 전립선의 효과가 확인이 됐었고 비임상 독성 시험을 통해서 안정성을 확보한 상태라 이제는 이후에 임상은 10만원에도 가능할 수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추멸을 하는게 좋다는 생각이 드네요 또 같은 기간 크리스 FN씨도 바닥을 찍고 상승을 했는데 이미 5월 달부터 종가관리를 계속 두 달 넘게 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도 종가관리를 하다가 불이 나고 한번 떡락을 하고 종가관리 하다가 전체 코스피 코스닥이 떨어지면서 같이 떨어졌죠 그 이후에도 기타버빈이 종가관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6월 중반때는 7월 초까지는 기타버빈과 사모펀드에서 종가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종가의 3%포인트 정도씩 계속 장난을 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7월 사이부터 흐름이 바뀌어서 기관이 매수를 많이 하고 거꾸로 기타버빈과 사모펀드가 매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자사주 매입을 공시해서 그런데 100억원어치를 7월 4일부터 6개월 동안 매수한다고 공시했습니다 평균적으로 치면은 약 하루에 1억 정도씩 매수를 할 것 같고 주로 따지면 2-3천주 정도 되겠죠 그런데 초반에 빠르게 매입한다면 하루에 만주 정도씩 매입을 할 것 같습니다 그 창구는 한국투자증권 창구에서 매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투증권 거래원을 보면은 7월 6일부터 본격적으로 만주씩 매수를 했죠 만주, 4천주, 9천주, 16,000주 평균적으로 하루에 만주씩 사는 것 같아요 이런 속도라면은 30거래일 한 달 반이면 100억원어치를 다 사겠죠 그런데 이 기간에 한투증권이 매수하는 양과 기간, 금융투자 매수량이 거의 일치합니다 이 매수가 전부 다 자사주 매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만큼의 물량을 사는 동안에 매도해주는 세력은 외국인하고 연기금, 사모펀드, 기타법인에서 매도를 해줬어요 그럼 얘네들이 정말로 팔았을까? 왜 팔았을까? 이상한 생각이 들죠 그래서 공매도를 확인해 봤는데 6월 9일부터 현재까지 공매도 총 거래량이 15만주가 있었어요 그래서 대차 잔고를 대차 체결량을 쭉 까보니까 6월 14일 전에 3만 8천원대에서 20만주가 대차가 있었고 7월 6일 이후로는 10만주 정도 대차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대차 잔고가 23만주고 그동안 20만주 정도를 빌려서 7만주 정도는 상환을 한 상태예요 그리고 그중에 15만주는 공매도를 쳤을 거고 이 수량을 봤을 때 아직 공매도는 상환을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8만주 정도 공매도를 더 칠 여력이 있겠죠 그래서 대차 잔고랑 공매도를 치기를 보니까 이 구간에서는 외국인 창구에서 대차를 해서 공매도를 친 것 같고 이 구간에서는 연기금, 사모펀드, 기타법인 계좌에서 대차를 받아서 공매도를 친 것 같고 공매도 상환은 하나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상하기로는 8월 중순에 쇼스 퀴즈가 날 것 같고 그때 2분기 실적이 잘 나와준다면 7만원에서 9만원 사이를 예상하고요 그게 가능한 이유는 공매도가 그때까지 20만주 정도 쌓여 있을 때 상환한 물량이 없어지면서 쭉 슈팅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전체 장이 너무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원유랑 천연가스가 하락을 해줘야지만 장이 안정될 수 있는데 제가 예상하기로는 프랑스 대통령이 휴가 가기 전에 휴전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더 늦으면 기회가 없거든요 프랑스 입장에서는 사실 이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어 할 겁니다 영국과 러시아의 그레이트 게임에서 왜 프랑스랑 독일이 희생을 해야 되냐 이런 의심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로 계속 가서 가을까지 러시아랑 전쟁을 한다면 여름 휴가가 끝나면 러시아는 바로 겨울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겨울에는 나폴레옹도 히틀러도 못 이기는데 전쟁을 계속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여름 휴가 가기 전에 뭔가 휴전의 가능성을 열어 놓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초여름인데 벌써부터 겨울 타령 하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미 가을로 접어들었습니다 저희 동네 하늘도 완전 가을 하늘이 다 돼서 좀 있으면 눈이 올 것 같아요 어제 저녁이었는데 한 달 두 달 있으면 왠지 눈이 올 것 같죠 그래서 그 전에 전쟁이 끝나고 유가가 하락하면 크리스펜씨가 떡상 할 겁니다 감사합니다